한 번 더 이거 생각해 봤을까? 이런 것 같이? 너무 좋은데? 이거 놀래요? 우리 라면 일단 넣어볼까요? 라면 없어 라면 있어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선가스 이거 너무 맛있다 새우랑 생선가스 이거 너무 맛있다 생선가스 이거 너무 맛있다 지금 시작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어디 가 먹방 서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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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